외식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서울에서 칼국수 한 그릇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9천 원대를 넘었습니다.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칼국수와 냉면, 비빔밥 등 3개 품목 가격이 이전 달보다 올랐습니다. 칼국수값은 재작년 3월 8천 원을 넘은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달 9,038원으로 올랐습니다. 냉면과 비빔밥 가격도 소폭 올라 각각 1만 1,385원, 1만 654원으로 집계됐습니다.